수지팀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여기 실력이 있네 아파렛고 왔지 마지막에 야 어떻게 완성됐어 어떻게 되는거죠? 런닝맨인 줄 알았어 0은 0, 2는 2, 가위바위보 여기 총 2, 가위바위보 이 victories 각각 3팀 규도 수지팀을 맞춰주셨습니다 링크는 끝이 아니고 여러분이 받으신 봉투를 개봉해서 공개해주십쇼 4명 정답하네. 가위바위보 하네. 여러분이 수수께끼 가위바위보의 정답을 이 봉투는 그대로 저희가 수거해갑니다. 모두 다 낮추셨기 때문에 봉투 안에 들어있는 대로 가위바위보 대결을 해서 마지막에 남는 팀이 최종 우승입니다. 여기다 달달 보였어. 마지막. 딱지 때 생각해서. 정국아 딱지라고 생각해 딱지라고. 정국아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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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는 이렇게까지 춤추셔야 돼요. 가위바위보는 사실 골로. 가위바위보. 알겠습니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코. 이겼다. 파이 바바이 포. 이겼다. 이건다. 대박 대박. 혼자 이겼어 혼자 이겼어요. 예. 파이팅. 탈락자는 단산에서 내려오죠. 김종국 씨, 수지 씨는 단산에서 내려오죠. 아, 짜증나. 형, 진이 형. 느낌대로 슛. 느낌대로. 4분만 더. 느낌대로. 너무 쉽죠, 형. 자, 여기는. 진이 형 떨어지면 끝이죠. 괜찮습니다. 안 되면 순례.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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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빠졌다. 와, 진짜 빠졌다. 이렇게 긴장되지 못해. 이렇게 긴장되는 게 없어. 안 되면 순례 가위바위보. 와. 가위바위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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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이따가. 와. 와. 아이예. 아이예. 여기, 여기, 여기. 아이예. 저기 타봐. 여기, 여기 타봐. 아, 저기 타락이야. 아, 대박이다. 진짜 못돼. 시작! 떠오르는 거 그거! 잘하는 거 그거! 잘하는 게 있어. 가위바위보 새겨진다고 들었거든요. 만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이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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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이제 끝내요! 자 런링맨 가위바위보 최지영! 먼저 가위바위보 최지영! 이현승 달리고 있습니다. 이현승 달리고 있습니다. 석진이 형 진짜 잘하는데? 뭐 이거 안 보여요? 안음술래 가위바위보! 이겼어! 안음술래 가위바위보!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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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dunk! 고마워! backed forward. 가위바위보rea v3. 이 consig는 Johan 됩니다. וב